자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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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근데 이제 파도가 맞을 수가 있다고. 그런 것도 계산하셔야 돼요. 파도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. 이런 걸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가서. 그렇지. 여기도 또 세게 치면 파도가 치거든요. 그렇지. 올려놓고. 우우쌰. 그렇지. 언덕 피해서. 파도 오는 거 피해서 언덕. 안전하도록 합시다. 오케이. 안전한데. 오케이. 자 생성 확인. 나와. 삽지도 못하면서. 방해하지 말고 나와. 좋아. 좋아. 좋아.